이씨 고객의 한 시칭 기준 중에 김 씨라는 분이 있는데 딸이다 간절하게 돼 이리 와 이거는 처음인 것 같으니까 영영영 아 이거 싫어 형이 그래서 이런 거든 아 ㅆㄱ ㅆㄐ 죽겠다 아 으 으 쓰레기 밑에서 나 일하고 있다 돈 때문에 으아악 아빠는 왜 못적이지? 뭐하십쇼 나 아빠는 찾아내 아 아 아 아 5천만인입니다 알리킴스 찾아내 진짜 잘 말하네 안되게 돼 다리미니지 아니까 한발발해 너 그 여자 데리고 온 날 밤 기억나요? 해상 생명에서 보낸 애들한테 습격당이지 얘네들 불러드린 게 바로 터오르다 무슨 말씀이세요? 네 애미가 죽는 걸 바라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여사 데리고 돌아와 아저씨가 한번 죽이 다 했다니까 으 으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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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 지금 뭐라고 그랬는데 나른도 안된다고 죽을 거예요 경우씨 너 이거 한국말이니까 이런 말이야 흐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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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아악